안녕하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영상으로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요네즈 얇게 소금! 두번째 감자 소스는 한 번씩 넣어줘야죠 소스는 한 번씩 넣어줘요 소스는 한 번씩 넣어줘요 소스는 한 번씩 넣어줘요 소스를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쓴거 보다 이렇게 따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체감이 57초야 미쳤네 미쳤어 다 챙겼나 추워 마르기 맛있다 또 먹기 밥 밥 아름다운 고기를 녀석아 치즈를 넣ys고, 이것을 양쪽을 다 넣습니다. 매운 고기를 사용한 후 그는 야식을 다 넣고 숙성 중간에 마늘을 다 넣습니다. 양쪽을 비교하다가 양쪽을 더 넣은 것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수平均에 양쪽을 넣습니다. 마늘을 넣으면 이럴을 썰은 소금을 넣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I don't know something but I can explain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PF라 막 되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C를 받아도 어차피 학교에선 패스로 쳐주기 때문에 듣거나 공부를 오늘부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갈아줄래? 코리안 페퍼가 없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공짜잔 아.. 아.. 음! 맛있는데? 고기 초밥 대파 계란 계란 다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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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